어? 또 까볼까?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또 까볼까? 오늘 제가 할 것은요. 제가 이전에 달그림을 코만급 추리로 찾아냈는데 이번에는 살짝 되게 표현을 귀엽게 해주신 신청자분의 비밀인데요. 바로 샤워, 씻는 곳 거기서 아기랑 어른 한 명이랑 들어가서 돌리고 없애서 내려놨다 다시 들면 안내려대요. 나는 신청에 들어왔는데 돌리고 없애서까지는 알겠는데 내려놨다 다시 들면 에서 살짝 막혔거든요. 제 사고방식대로 풀이해갖고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샤워 씻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나는 오스텐 이거 샤워가 아니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? 그 찜질방? 찜질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제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 들어가서 문 닫고 돌리고 없애고 내려놨다? 이거는 제가 흔히 말씀을 드렸던 버그라서 인조인 것 같으네 혹시 신청자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신청자분이 아니더라도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이상하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. 풀이 좀 해주세요. 내가 못 알아 듣는 건가? 신청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처럼 하신 로우세요. 제가 좀 더 알아 잘 알아 들어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 안녕